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. 감자탕은 얘들아. 밥이랑 감자탕, 김치 맛있으면 끝이야 진짜로. 아 맛있다. 오 고지가 자 고기 고기가요 와 살 좋나왔는데 대박사건 고기 깍두기 음 음 음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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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물 겁내야 할 것 같아 진짜로 봐보세요 오늘 딱 들어와갖고 이거 와 라고 우거제를 한번 먹어줘야 돼 이렇게 고기 봐라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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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가 분리가 돼요 이렇게 분리가 많이 끓이면 다 분리해갖고 이 사이에 이 막 약간 그 뭐라야되지 내장같이 생긴 그런 고기들이 맛있어 우거지다 많이 하시는데 우거지 많이 달라 했어요 감자탕이 또 이게 맛있어 스테이크 음 음 음 푸음 하... 아... 오하... 음, 땡초가 들어갔구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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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카메라가. 음, 땡초가 들어갔구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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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후추 우유 올리고 고춧가루 치즈퍼를 이긴 치즈 kedoto 치즈 와우 덮어버리고 딱 이렇게 해서 김이고 먹고기랑 버리고자 자 맛을 보겠습니다 이제 택한표 택정원 택정원 이 안에 계란을 지금 약간 반숙이에서 안 익혔어요 일부러 여기 치즈까지 넣으면 더 맛있는데 택하네 택하네 끝 좀 더 맛있게 여기에 누굴 오! 계란 다 익었어요. 아까 계란 제가 여기 안에 파묻혔는데 이곳에 계란이 다 익었어. 자, 딱 다 익었죠? 계란이 딱 다 익었습니다. 이거예요, 근데? 이거지. 이거지. 계란 하나 넣어줘야 될게. 야, 계란이 좋다. 안 달라붙어, 맞지? 좋네, 계란이. 안 달라붙어. 아, 잘 먹었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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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ve we yetim acht esta